성경 1년 1독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의 통수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사도행전 30년은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분위기입니다. 둘째 40일 금식으로 공생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하로 40일을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셋째 광야 40년 만에 만나 세대가 탄생했듯이 예수님의 3년 공생에 만에 제자 세대가 탄생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성경이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마가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다섯째 성령 받은 제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316일 사도행전 1장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루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루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루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루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나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구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 셀루신 시몬 야구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위세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엘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수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오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달은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두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낙은에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수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란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준 바 되었거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베었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운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하를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사람 고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가르침으로 제자들은 어부, 세리 등 평범한 사람들에서 놀라운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3년 사역의 열매로 훈련된 제자 세대는 하나님 나라 이해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 증인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구약에서 보면 모세의 광야 40년의 교육을 통해 만나 세대가 나왔으며 사무엘의 20년 사역을 통해 미스바 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70년 포로기를 통해서는 재건 세대가 나왔습니다. 이 세대들은 당대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제자 세대는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 나라 일을 맡은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전하는 증인의 삶,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그럼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행동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관동을 잃어cop고 이름만 봄이는 계속되었고 그 다음 용서를 받고 은행에 리더십시오. 학생파계가 되어 있는데 반전을 잃어버리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Unus89의 광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속죄죄의 시계가